이 젊은 사람들이 떠나는 거죠. 똑똑한 사람들이. 오늘 한국경제신문의 이름들 톱뉴스 가 한국의 핵심 두뇌 유출 1위 10년차 전후 허리들이 나간다. 10만 명당 미국 비자 1위 한국 떠나는 최고급 인재. 미국 비자 가운데서도 EB1, EB2는 특별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에게 발급을 하거든요. 대기업 직원 줄살표.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석사 박사급 인사 핵심 인재의 미국 영주권 신청이 가장 많은 나라다. EB1, EB2는 참 밖에 어려운 비자인데 고급 인력에 대해서만 발급을 하는 겁니다. 절대 수는 세계 4위인데 인구 10만 명당 여러분들 영주권자 수는 세계 1등입니다. 돈도 나가고 사람도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국경제신문이 굉장히 중요한 부자도 나가고. 미 국무부에 따르면 2023년도 고급 인력 취업인인 비자인 EB1, 2를 발급받은 한국인은 5,684명이다.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리고 EB1 비자, EB2 비자는 굉장히 받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들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EB1, EB2를 받으려면 미국의 특정 회사가 미국에서 유명한 회사가 스폰서를 하겠죠. 이 사람은 반드시 이 사람 직종은 직책은 미국의 사람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EB1, EB2를 발급받는 거죠. 인구 10만 명당 환산하면 한국은 10.98명으로 인도 1.44명, 중국 0.94면에 비해 10배가량 높다.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거죠. 한 해에 EB1, EB2 비자를 5,684명이 받은 것은 굉장히 많은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한국에 발급된 게 EB1이 1,823명, EB2가 3,861명, 대개 20개 인력일 겁니다. 인도가 인구 10만 명당 3.58명, 한국이 인구 10만 명당 5.78명. 이제 세상이 다 경쟁하니까 체제 경쟁을 하니까 더 매력적인 그런 국가로 이동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20개 인력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미국은 가장 강력한 무기 가운데 하나가 성과 보상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개인보다도 팀이라든지 부서한테 여러분들 고가가 많이 주어질 겁니다. 그러나 미국은 개인별로 다 정교한 여러분들 고가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는 거죠. 같이 입사를 했더라도 연봉이 현장의 격차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경쟁에 밀리는 거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15년차 반도체 엔지니어다. 그럼 여러분들 본인의 고가가 개인적인 성과에 많이 연동할 겁니다. 미국은. 그래서 언젠가 매일경제신문에 인터뷰 한 걸 보니까 재미 경제학자가 엘라바마에 계시는 텐유 교수가 가장 중요한 미국의 경쟁력이 개인별 성과보상 시스템, 성과보상을 다 측정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체제 경쟁이 밀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차들이 대개 결혼을 했거나 자녀를 가질 그런 연배이기 때문에 교육환경들도 고려 안 하겠습니까? 미국 교육하고 한국 교육은 어마어마한 격차가 나니까 한국 대학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16년째 등록금을 묶어놨으니까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죠. 이렇게 이러면 체제 경쟁에 밀리게 되면 사람을 뺏기는 겁니다. 돈도 나가고 사람도 나가는 겁니다. EB1,2 비자는 미국 정부가 고숙령, 고학령 인재에게 발급하는 취업비자이며 가족에게 영주권을 주기 때문에 4인 가족을 운영하면 실제로 여러분들 엔진이가 나간 것은 1,400에서 1,500명 정도네요. 5,684명이 아니고 5,684명에는 배우자 비자가 아마 EB2일 겁니다. EB1을 남편이 받으면 EB2를 아마 배우자가 받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이 나가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후속 조치로 9년차 대기업 직원인데 여기 보면 미국 국무부의 국익 면제 인정을 통한 EB2 취업비자 발급을 추진 중인 에스 씨는 대우가 별로 안 좋고 하니까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각오해야 되는 건 미국은 직장생활이 진짜 만만치가 않죠. 아주 그러니까 터프한 겁니다. 더 주고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쥐어짜는 거니까 젊은 사람들은 경쟁해서 이길 생각을 했으면 나와서 한번 해볼 만하죠. 중국과의 거센 경쟁으로 업계 전반이 어려워지면서 임금이 수년간 동결됐습니다. 석사를 마친 이후에 현지에 취업하거나 미국에서 학업을 이어간 친구들과 연봉은 물론 삶의 질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져 상대적 박탈감이 큽니다. 그래서 EB2를 통해 가지고 미국에 도전할 생각입니다. 40, 50대 한국 대기업에서 해고되고 나면 어떨지를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별다른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20개 인력의 여러분들 탈출 문제는 얼마 전에 지난 6월 달에 삼성전자 삼성전자에서 515명이 엔비디아로 옮긴 515명이 옮기고 또 엔비디아의 인텔에서 2848명이 엔비디아로 오고 인력이 자연수께로 오고 가니까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가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보시면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한국의 고급 엔지니어들 가운데 미국 영주권을 받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들이 떠나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ai 박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의 고급 엔지니어들 중 미국 영주권을 받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e1a가 아니고 eb1입니다. 이거는 실수한 것 같습니다. ai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외국인을 위한 비인민비자로 영국 지덕의 길을 열어줍니다. 엔지니어들은 eb2를 많이 받아가는 모양이죠. 더 나은 기회 높은 보수 글로벌 경험 연구 및 혁신 환경 삶의 질 장기적으로 한국에 대한 견해가 그렇게 박지 않은 거죠. 뭐 박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출산률이 낮아지고 전체적으로 내수가 쪼그라들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 포퓰륨 성격이 강한 그런 정부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이제 각자가 길을 찾아서 떠나는 거죠. 국가라는 것은 계약이니까 뭐 파트너를 바꿀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전 세계를 살아갈 때 성장률이 높은 쪽으로 결국은 이동해 나가는 건데 가장 안정된 것은 이제 영미권 국가들이 가장 그래도 안정적이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생일대의 결정이니까 잘 신중하게 결정했다. 결정을 하겠습니다. 한국하고 이제 취업환경이나 또 근무환경 같은 게 많이 다르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